네 감사합니다. 주 1회 사연과 사연하고 주 1회 유튜브 정책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게릴라 방송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걸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포켓몬빵 사러 밤마다 줄 서는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에게 줄 포켓몬빵을 삽니다. 저녁 7시에 1시간 이상 줄을 서서 빵 2개를 사고 우리 집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서너번 오십니다. 시댁에서 이곳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그놈의 포켓몬빵은 왜 저녁에 들어오는지 9시 넘어서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러면 우리 초딩 아이들은 신나서 빵도 먹고 띠부시를 모으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매몰차게 보낼 수도 없으니 주무시고 가시라 하고 다음날 댁에 돌아가시면 또 8시에 빵을 구해서 9시쯤 저희 집으로 오시고 환장하겠습니다. 그분 아들 남편은 본인 엄마 불편하다고 옷만 갈아입고 회사 기숙사에서 자고 하여 오지 말라고 해도 오시고 화를 내도 소용없고 빵만 받고 가시라고도 해보고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피했더니 할미 너네 집에서 자고 있다. 언제 올 거니? 하며 초딩 아들에게 전화도 하시고 비번을 바꾸고 전화 안 받고 잠수 탔더니 문 앞에 앉아 계시는 걸 누가 관리실에 연락해서 인터폰으로 오고 매번 아이들 잘 시간에 오셔서 아이들이 잠 깨우고 흥분시켜 놓으니 애들 취침 시간은 11시에서 12시이고 층간소음 항의도 들어오고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신우이랑도 싸우고 나는 그런 시어머니 있으면 좋겠네. 우리는 포켓뿐빵 한 번도 못 먹어봤어. 올케가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서 한소리 하고 싶은데 내가 뭐 조카들이 좋아한다니까 참고 있는 거야. 아니 고생을 하지 말라고요. 오지 마시라고요. 사지 말라고요. 줄 서지 마시라고요. 애들은 처음엔 좋아하다가 제가 점점 말수가 없어지고 표정도 안 좋으니까 눈치 보고 할머니 힘드니까 빵 그만 사오세요. 라고 얘기하니 엄마가 시켰니? 하시고 시아버지가 난감해 하세요. 가지 말라고 뭐라 해도 말 안 듣고 저런다. 묶어 놓을 수도 없고 어쩌냐. 미안해서 어쩌냐. 지금은 시어머니가 빵을 구하면 시아버지께서 같이 오셔서 빵만 주고 바로 가세요. 원래 고집이 세고 눈치도 없고 말도 안 통한다고 미안하대요. 신우이는 어떻게 그 시간에 부모님을 그냥 보낼 수 있냐면서 내가 너무하대요.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사연입니다. 할머님 일석이조 크크크 하셨어요. 아 꽁윤희님 역시 예리하셔. 스티커가 예쁘긴 해요 하셨고요. 헐 어머님. 호연아 할부님. 그쵸. 어머나 어째요 하셨어요. 요요. 그쵸. 에구 하셨고. 신우 시어머님도 똑같이 하면 욕 엄청 할 땐요 하셨어요. 그쵸. 어머님 맘 며느리 맘도 알겠지만 어머니 참아주세요 하셨어요. 우와. 우리 주아님 어떻게 하세요. 오 대단하시네요. 포켓몬빵이 잘못했네 하셨어요. 사실 저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포켓몬빵. 그 안에 있는 그 스티커. 아들 어릴 때도 포켓몬스터가 날리더니 다시 인기가 뭐지요 하셨어요. 그쵸. 저도 그거 얘기하고 싶어요. 헐 포켓몬빵의 안에 스티커가 뭔지 하셨어요. 그쵸. 꽃사랑의 손님. 우리 주아님. 빵 받지 말고 손주들 할머니 집에 보내서 할머니 지칠 때까지 질릴 때까지 놀아들이고 돌아오면 안 오실 듯요. 너무너무 기발합니다. 아우 네. 기력 딸려서 아마 두 손 다 드실 것 같아요. 주아님 의견에 다들 이렇게 찬성하시는 분이시네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가져왔어요. 보세요. 1999년 SBS에서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이 방영한 후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유명해지자 한국 당시 판권사인 대원동화가 지나월드, 롯데제과 등 관련 업계와 손을 잡아 포켓몬스터와 관련된 여러가지 미디어 믹스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990년대 후반 당시의 어린이들에게 유행했던 콜렉터들을 열광시킨 아이템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띠부띠부실이었다. 띠부띠부실 일명 SPC 캐릭터빵은 SPC 삼립이 파는 캐릭터빵에 같이 포장되어 있는 캐릭터 스티커 시리즈를 말한다. 띠부띠부실이란 이름은 띠고 붙이고 띠고 붙이고 실에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이다. 조어 아시죠? 인공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말이요. 현재 삼립에서 줄여서 띠부실로 표기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 시절의 초딩이었던 에코붐 세대들이 대딩, 직딩으로 자라나서 2010년대 알파 세대의 새싹들이 더 열심히 모으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 매우 당연한 것이다. 포켓몬 빵에 이 띠부띠부실을 브록으로 끼워 넣자 포켓몬스터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빵이 엄청나게 잘 팔렸으며 금세 매진과 함께 심지어 한 달에 무려 500만 개가 넘게 팔렸다고 한다. 저 때 당시죠. 그렇죠? 포켓몬스터는 포켓몬 컴퍼니가 발매하는 게임 시리즈 또는 이를 원작으로 한 텔레비전 만화 영화 만화 TCG의 미디어 믹스 작품으로 등장하는 가상의 생물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1996년 일본에서 닌텐도 게임보이용 게임 소프트들이 출시되었다.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 같은 기타 다른 매체 및 관련 상품들은 이 게임에서 파생된 부산물이다. 전 세계 미디어 믹스 총 매출 1위 약 1020억 달러의 글로벌 컨텐츠이다. 여러분 이 포켓몬스터가 총 매출이 1위인데 그게 약 1020억 달러래요. 그런데 이게 이는 거대한 미디어 프랜차이즈의 대명사인 스타워즈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합한 것과 맞먹는 매출이다. 그러니까 스타워즈가 각각 700억이고요. 700억 달러. 그리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400억 달러래요. 그러니까 이 스타워즈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합친 게 이 포켓몬스터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이코노메스트지에는 포켓몬을 일본의 가장 성공적인 문화 수출품이라 평했다. 저는 포켓몬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이 인형이 그냥 있어서 그냥 집어온 것 뿐이지 뭐 별다른 뜻은 없어요. 사실은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피카츄. 포켓몬의 인기는 사실 일본에서는 네버엔딩이에요. 애니뿐만 아니라 게임 등등. 우리 아들도 씰은 별 관심 없지만 게임은 계속하고 등장인물도 계속 등장하니 네버엔딩이에요. 하셨어요. 아 이게 한국 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지요. 저도 포켓몬 매출에 한몫했는댕. 포켓몬 게임 수집하는데 돈 그래요? 한 몇백 썼나요? 오 대단하시네. 나도 나도. 아 다들 게임에 돈 많이 드시는군요. 포켓몬 게임팩 한정판은 많이 비싸요. 전 싸게 사서 잘 모셔두고 있지요. 하셨어요. 네. 우리 주요 댓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여기서 집 나가버리는 남편놈이 제일 나쁜 거 아님? 남편으로서도 아들로서도. 두 번째. 그 와중에 포켓몬 빵 사서 친손주만 줬나보네 하는 분도 계셨고. 세 번째. 이건 뭐 솔직히 눈물겹다. 미친 듯이 싫은 글쓴이도 이해가 가고. 손주가 보고 싶어서 문잼박대 당하면서도 눈물의 쇼를 하는 할머니도 참 안타깝네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지만. 그 노인네가 손주가 보고 싶다고 먼 길까지 와서 문 앞에서 쪼그려서 또 그런다는 게 참 하셨어요. 그쵸? 좀 마음이 아프죠. 네 번째 댓글. 양쪽이 다 이해가네요. 근데 내가 나이 들고 애 낳고 보니 난 그냥 시엄마가 측은하네. 한 시간 거리를 손주들이랑 자고 싶고 보고 싶어서 밤마다 포켓몬 빵 사온다는 게 그 와중에 남편이 제일 화가 나네 하는 분도 계셨어요. 다섯 번째 댓글. 우리 동네 대형마트 입구에 매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스 깔고 앉아서 포켓몬 빵 사려고 줄 서고 있던데 진짜 별로입니다. 처음 볼 때는 우와 선주들 생각하셔서 줄까지 서시고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트 장보러 갈 때마다 보니까 그분들이 장사하나 싶었어요. 라는 분도 계시네요. 요니님 많이 살 수도 없고 사두면 아 유통기한 빵. 그렇군요. 유통기간 때문에. 점주 양심대로 파는 거죠. 한 번에 사도 되고 하나씩 팔아도 돼요. 아 그래요? 점주에 따라 달리나요? 아 네. 진짜 점주가 있으면서도 안 주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네 단골만 주려고요. 아 정말이요?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섯 번째. 먼 손주가 그렇게 좋다고 주책바가지 눈치코치 없는 할머니 그나마 시아버지가 제일 정상이시네요. 남편은 포켓몬 빵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밖에서 잘 건가요? 부부를 생이별 시키는 시모라니 너무 했어요. 라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할머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을 말하셨죠? 자 일곱 번째 댓글. 모두의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구해서 빵은 드시고 스티커만 모아주셨다가 만날 때마다 주시더라고요. 하셨어요. 이 방법 좋잖아요. 그렇죠? 빵은 아이들이 원하는 건 아니니까 빵은 그냥 드시고 스티커만 모았다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덟 번째 댓글. 진짜 글쓴이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손주들 주고 싶어서 그런 듯하네요. 양쪽이 다 이해되는데 아들놈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네요. 시어머니는 손주들 사랑하는 마음 글쓴님은 불편하고 자식된 도리하는 마음인데 아들놈은 엄마 오시느라 고생하셨으니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오지 말고 차라리 날 잡아서 만나면 그날을 기다리지 그냥 순주보로 막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그 밤에 그 먼 거리로 온다는데 걱정도 안 되나? 자기 아내는 스트레스 받아서 죽기 직전인데 하는 분도 계셨고 아홉 번째 댓글. 시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시모를 내쫓으려고 비번 바꾸고 문 걸어 잠그고 없는 척하고 며느님은 아주 못된 사람이네요 하는 분도 계셨어요. 열 번째. 시누이도 미쳤네. 아들도 그렇고 뭔 시가의 정상이 시아버지 한 분 뿐인가? 징그럽다.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 하는 거네요. 눈치 없는 사람 같으면 손주들한테 엄마가 지켰니? 이런 말 자체를 안 하잖아요. 라는 분도 계시고요. 열한 번째. 할머니도 불쌍타. 저런 아들이랑 그 자식이 뭐가 이쁘다고? 보겠다고 키우고 가서 에휴 니 자식들 좋아하는 모습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 니 자식이 널 보고 뭘 배우겠니? 아휴 남편 불러서 정리해달라고 하던가 어머님한테 진지하게 얘기해봐라 하는 분도 계시고 열두 번째. 왕고집 아니면 치매 근데 왕고집이라고 본다. 빠른 치매일 수도 있지만 하셨어요. 열 세 번째 마지막 댓글이에요. 애들을 매일매일 학원 등 하루 일과가 끝나면 먼저 애들 데리고 시댁에 가셔서 애들만 올려보내고 할머니가 포켓몬빵 사오면 받고 전화하라고 하세요. 할머니 내서 밥 먹고 숙제하고 씻을 거 다 씻고 빵 받고 집에 오면 딱 바로 잘 수 있게요. 그동안 글쓰님은 차에서 책을 읽든지 카페를 가든지 하세요. 애들도 힘들어 봐야 빵 타령 안 할 거고 할머니도 맨날 애들 밥 챙기고 정리하고 빵 줄 서고 사 쓰고 그렇게 하면 애들 주고 애들 빵만 받고 집으로 쌩 오고 이 짓거리를 한 달 정도 해보면 애들이고 할머니고 모두 지칩니다. 크크 하셨어요. 아까 우리 쪼아님 생각하고 약간 비슷하죠? 네. 언젠가 사그러지겠죠. 근데 10년 뒤에 유행할지 모르니 잘 모아둬야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년이 돼도 안 사그러드는 거죠. 이왕이면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어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샤론의 의견 글쓰니님 시어머니께서 너무 자주 오시고 더군다나 주무시고 가신다고 하니 정말 불편하시겠어요. 잠을 자야 하는 아이들은 신나서 이것저것 모아놓은 띠부실로 놀고 싶어 할 것 같고요. 그것을 보는 할머니의 기쁨과 행복이 정말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글쓰니님이 불편한 것도 사실이고 아이들의 늦잠도 실을 것이고 더욱이 남편이 자기 엄마를 피해서 회사 기숙소로 가신다고 하니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하지만 단순히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불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뀐 것이 문제입니다. 시어머님은 밤마다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시다가 안전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시아버님과 함께 한밤중에 돌아가실 때도 더 위험하고요. 아이들이 학생인데 밤 늦도록 흥분하고 노는 것도 문제이고요. 그러므로 일단 남편분과 충분한 상의를 하십시오. 아들로서의 역할, 아빠로서의 역할 그렇게 일방적으로 친정에 가고 비번 바꾸고 잠수 타는 것은 며느리로서 할 일은 아닙니다.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먼 훗날 본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께서 행복해 하시는 것을 좋은 방법으로 바꾸시고 아이들이 기쁨도 계속 갖도록 하시고 글쓰님과 남편분의 행복도 잘 유지할 좋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응원합니다. 이게 제 의견이에요. 박수 짝짝짝 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